아 똑바로 마시는데네 아니 패드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요 저도 똑같아요 벌써 67도 나시고 머리도 많이 나가지고 70이 언정되셨어요? 지금 3년을 4년 정도 3년 4년 레디 한참 재밌을 때네요 나는 드라이버 갈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드라이버는 뭐 저도 고생합니다 아직까지도 고생해요 레슨 하기 전에 드라이버 해결해 드릴까요? 이거 쳐보세요 저는 더 짧게 만들어서 쓰는데 그게 40인치짜리에요 원래는 42인치로 나왔고 그 위에 무게를 추가해서 2인치를 줄여가지고 엄청 짧네요 레슨 전에 얼마나 몇 바가 있는지 한참을 왼쪽에 넣으면 좋아해요 아 더 왼쪽에 약간 왼쪽에 헤드 기준으로 써서 헤드 기준 말고 헤드 헤드 기준으로 써서 헤드 기준으로 써서 헤드 기준으로 헤드 기준으로 레디 네 생각이로 많이 나가죠? 왜? 아니 그냥 이러셔도 되는데 그죠? 저는 더 짧게 38인치로 씁니다 실제로요? 네 실제로요 어 이거 오라면 이게 잘라줄수가 있겠는데 원래 40인치로 나온 드라이브고 거기에 제가 무게 추가해서 2인치로 자르고 저는 4인치로 자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이런것들이 이제 45.5인치로 터지면 우측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안줍는 몇개 쳐보세요 네 들어가자 초반에 힘이 좀 빠지면 좀 괜찮은데 초반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갔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한개만 넣었지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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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브 레슨 봐요? 아니면 제가 레슨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받는건 없어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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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